안녕하세요. 2장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변수와 상수 배웠었죠.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변수와 상수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사항을 이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변수, 우리 앞에서 변수는 저장 장소다 라고 얘기했고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 저장되는 대상, 저장 값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와 상수, 특히 변수는요. 프로그램 코드에서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선언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제 프로그램 코드 2-1 가지고 했을 때 선언된 변수를 주석 처리해서 컴파일을 했더니 에라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반드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수, 상수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변수에 저장되는 그 값, 저장되는 형태를 쓸 수가 있고요. 또는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직접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KOR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KOR이라고 하는 변수에 값을 대입했죠. 네, 이렇게 100이라고 썼어요. 바로 변수에 저장된 상수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코드에서 직접 표기한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구할 때 나누기 3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네, 이러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인지 간에 아이템, 우리 상수, 저장 대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요. 숫자 형태의 상수가 있고, 문자 형태의 상수가 있습니다. 숫자 형태의 상수는 소수점이 없는 이러한 정수 형태의 상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이 있는 이러한 상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수점이 있는 상수는 여기 봤더니 플로트 더블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뒤에 가서 C++의 기본 자료형을 배울 텐데 소수점이 없는 자료형은 정수형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고요. 소수점이 있는 자료형은 두 가지 형태로 플로트하고 더블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의 표현 범위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그냥 흔히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점 이하가 있는 값은 더블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선 다루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형태. 문자 형태는 문자 하나하나인 그 낫자. 낫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호따옴표를 찍어주죠. 네 호따옴표를 찍어서 표현한 게 바로 문자 상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들이 모여서 문자 열을 만들어요. 문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하고 문자 열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문자는 호따옴표였잖아요. 문자 열은 쌍따옴표예요. 그리고 내가 문자 열로 표현하려고 하는 문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역시 쌍따옴표를 이렇게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숫자 형태. 소수점이 없거나 소수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문자 형태. 낫문자 하나하나 또는 문자열이 모여져 있는 형태. 그런데 낫문자인 경우에는 뭐로? 호따옴표로 구별한다. 표시를 해준다. 문자 열은 쌍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던 예제 소스를 한번 다시 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변수, 상수, 예약어 구별해보자 라고 했죠. 예약어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얘가 바로 예약어죠. int, float, 여기도 float 라고 썼어요. 이 앞에서 사용한 이 두 개는 변수를 선언한 거라고 했죠. 제가 지금 여기 핫핑크로 표시해 놓은 이 색깔의 문자들 이게 바로 변수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했네요. some average 이렇게 사용한 변수들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되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문장이 선언문입니다. 뒤에 가서 또 역시 다시 배울 텐데 선언할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해당 변수에 어떠한 값이 들어갈 것인가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자료형을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average 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 들어가는 상수 그 상수가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이 형태에 따라서 내부적인 처리 방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수 값들을 입력했어요. 상수 값을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준 거죠. 여기서는 상수를 그대로 사용했죠. 3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수식에서 써서 그 결과 값을 여기다 넣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cout이라고 하는 우리 출력 객체를 통해서 모니터에다가 결과를 출력해줬죠.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러한 상수 쌍타옴표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 상수죠. cout에 문자열 상수가 쓰여져 있으면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됐고요. 연이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됐고 end라인을 만나면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평균 쌍타옴표로 이렇게 문자열 상수로 표시되어 있죠. cout에 문자열 상수였습니다. 화면에 그대로 표시되고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고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고 그럼 10불의 기본 문법 아 왼쪽에는 변수가 오네요. 그쵸? 는 하고 오른쪽에는 지금 상수가 왔네요. 근데 여기는 변수가 오고 는 하고 오른쪽에 에 수식이 왔어요. 이 상수의 값이 이쪽으로 할당이 되는 거고 수식의 결과가 왼쪽 변수의 할당이 되는 거였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더니요. 여러 개의 항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을 때는 뭐로? 콤마로 항목을 구별을 해줬네요. 콤마로. 그리고 각각 문장의 끝을 봤더니 뭐가 있죠?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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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히 붙인 거 아니고요. 네. c뿔뿔의 기본 문법이에요.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항목은 콤마로 구별을 한다. 그리고 문장이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을 붙인다. 이거 안 하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그쵸? 정말로 에러가 나나 안 나나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놓은 CH02 솔루션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프로젝트 솔루션 제가 어디에다 만들어놨냐면요. 강의 중 실습에 CH02라고 하는 폴더 안에 CH02 솔루션이 있겠죠. 열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입력했던 그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소스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콤마 콤마로 구별을 해놨는데 내가 마지막에 콤마를 치워버렸습니다. 지우고 나서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하게 되면 벌써 여기 이렇게 빨간색 줄이 나오죠.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에러 에러가 난 곳을 더블 클릭하면은 에러가 난 줄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놔주고요. 그 다음 봤더니 세미콜론이 썸 식별자 앞에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아니 우리는 콤마를 생략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즉 여기 항목 구별을 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문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장이 끝났으면은 세미콜론이 와야 되는데 세미콜론이 없죠. 그래서 얘가 그 썸 앞에 없다. 라고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고 아 이건 콤마가 빠진 거구나. 이렇게 빨리 인식해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세미콜론을 한번 지워볼까요. 내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디버그에 솔루션 빌드 눌렀습니다. 여기 세미콜론 삭제했더니 그 다음 줄에 빨간색 줄이 표시되지요.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줄에서 에러 메시지가 났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세미콜론이 메스 식별자 앞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문장이 새로 시작했는데 그 윗문장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스라고 하는 변수 앞에 세미콜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줄에 처음 시작하는 곳에 세미콜론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윗문장에서 세미콜론을 빠졌구나 라고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에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아는 거 이것도 프로그램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변수와 상수가 필요한데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변수가 필요한가 식별해 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변수와 상수를 한 번 더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문제를 봤더니 두 수의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의 결과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벌써 딱 눈치챘어요. 두 수 아 두 수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네요. 더셈을 할 거예요. 두 수를 더셈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뺄셈, 역시 뺄셈의 결과가 나오고 곱셈도 곱셈의 결과, 나누셈, 나누셈의 결과 이렇게 나오겠죠. 네, 각각의 두 수하고 사측연산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럼 총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한가 우리가 변수의 두 수와 사측연산의 결과를 모두 저장할 경우에는 여섯 개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 그럼 굳이 그 값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두 수가 두 수가 한 번 저장되면은 더셈에서도 쓰일 거고 뺄셈에서도 쓰일 거고 곱셈, 나누셈에서도 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수는 반드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셈 한 번 하고 더셈의 결과는 그 이후에 쓰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출력해버리고 말아도 돼요. 그래서 변수의 두 수를 저장한 다음에 사측연산의 결과는 저장하지 않고 그대해를 출력하는 경우 이런 형식으로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수가 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한 번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형태대로 여섯 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수를 다 선언한 다음에 선언해주고 여섯 개요. 두 수를 선언한 변수에 이제 값을 우리가 넣어줘야겠죠. 두 수를 결정해주고 더셈을 해서 더셈 결과에 저장할 변수에다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sum이라 함은 kor 더하기 math 더하기 eng 국어, 수학, 영어 각각 변수에 저장된 값을 더해서 sum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식 형태로 더셈 결과, 뺄셈 결과, 곱셈 결과, 나누셈 결과를 각각 변수에다가 할당하는 수식을 넣어주고 그 값을 더셈이 저장된 변수를 cout하고 뺄셈의 결과가 저장된 변수를 cout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예제 소스 2-2에 있거든요. 이거 한번 직접 입력해서 한번 프로그램 코드를 확인해봅시다. 원래 있는 소스 파일 선택해서 delete 눌러서 프로젝트에서 제거해 주시고요. 소스 파일 추가 새 항목 그래서 c++ 파일 위치 맞죠. ch02 솔루션 밑에 ch02 프로젝트에 ch02 언더바 ex01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제 소스 2-2에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우리 예제 소스 2-2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미리 다 입력을 해놨어요. 변수를 두 개만 선언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언했어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받는데 우리 cout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다 출력해 주는 거잖아요. c2는 우리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을 지정된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out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네, 모니터로. 얘는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이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이 변수로. 이 내용이 어렵다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이 쉬워질 거예요. 우선 주석처리를 한번 해보고 변수로 값을 그냥 한번 할당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num 아이고, 영어로 바꿔주고요. num1은 내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고 num2는 3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00이라고 하는 값이 num1에 할당이 되는 거고 30이라고 하는 값이 num2에 할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항상 100과 30이 할당이 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cout 출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num1 변수죠. num1에 저장된 값 여기 지금 쌍따옴표 치고 나왔네요. 문자열 화면에 그대로 나오죠. num2 변수죠. num2에 저장된 값 30이 출력이 되겠죠. 쌍따옴표는 쌍따옴표에 문자열 상수니까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num1 플러스 num2 수식이 있죠. 네, 수식 결과 값이 출력이네요. 100과 num1에 저장된 100과 num2에 저장된 30이 더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고 엔드라인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내려가서는 다시 num1에 저장된 값 그리고 이건 화면에 그대로 나오죠. 뺄셈 num2에 저장된 값 는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num1에서 num2를 뺀 수식의 결과 값이 나옵니다. 네, 수식의 결과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컴파일 해보고 솔루션 빌드 제가 너무 화면을 내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네, 됐지요. 컨트롤 F5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0하고 3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C아웃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num1에 100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num2에 30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개의 수식의 결과 num1 플러스 num2 수식의 결과는 130 그 다음에 num1 마이너스 num2 100배기 30은 70이고요. 그 다음에 num1 곱하기 num2 30은 이렇게 3000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num1 나누기 num2 100 나누기 30을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0 나누기 30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 자리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100하고 30이 인티저 정수였죠. 우리가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처리하지 않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수를 정수하고 정수를 나누면 두 수를 나눈 몫이 나옵니다. 몫이 나와요. 그래서 3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0하고 30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고요. 내가 만약에 얘를 주석 처리하고 얘의 주석을 풀어줬어요.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cout은 화면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cin은 우리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정수 입력 여기까지 그대로 나오고요. 옆에서 커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왜? cin 키보드를 입력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입력한 값이 어디로 간다고요? num1으로 갑니다.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컴파일 다시 하고요. ctrl F5 눌러서 실행하면은 정수 2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200이라고 입력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쳐야지만 컴퓨터가 아 입력했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엔터 쳤습니다. 그랬더니 num1의 값을 200으로 알아들은 거고요. 그 다음이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정수 2 입력이라고 화면에 나왔죠. 그리고 커서가 깜빡되는 이유는 다시 cin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을 입력해달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값을 내가 이번에는 37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그럼 num1의 200 num2의 37 두 수를 가지고 사칭 연산한 거 200 더하기 37은 237 200 빼기 37은 163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역시 나누기에서도 200 나누기 37을 했을 때의 목은 5예요. 그래서 5가 딱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상수값을 할당하게 되면은 해당 상수값이 고정되잖아요. num1에는 항상 100 num2에는 30 그런데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니까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내가 실행할 때 어떠한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어요. 입력할 때마다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결과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도 역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두 개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수식의 결과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섯 개로 했을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지금 두 개를 했잖아요. 그거 외에 그 결과 값을 우리 지금 다 결과 값이 정수로 나왔으니까 합이 들어가는 곳 뺄셈의 결과가 들어가는 곳 이렇게 변수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는 두 수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하기도 전에 여기서 내가 sum은 num1 플러스 num2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세미콜론 num1과 num2는 아직 값이 안 들어와 있죠. 값은 여기 와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상치 않은 결과 값이 sum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항상 작업을 해줘야 돼요. 즉 변수를 선언하고 두 수의 값이 결정이 되면 그제서야 합을 구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수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sum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의 합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지금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보면은 성공이라고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왔었죠. 메시지를 보면요. 워닝이라고 나왔어요. 워닝은 경고예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코드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div가 참조되지 않은 지역 변수입니다.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나오죠. 네. 지금 변수 선언했는데 제가 지금 sum은 밑에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각각 나온 거예요. 프로그램은 실행됩니다. 현재는 sum에 대한 결과 값이 여기 나오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결과 나오죠. 여기 나왔을 때 575는 어디에 저장된 거 sum은 num1 플러스 num2에 의해서 sum에 저장된 값이 여기 sum이라고 썼으니까 약간 sum에 저장된 변수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그렇게 선언해주고 선언해주고 계산하고 그리고 cout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순서에 맞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코드를 이제 여기다 적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서 실행 결과 화면에 그대로 출력된 내용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문자열 상수 이것도 그대로 표시가 됐었죠? 문자열 상수 화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자열 상수들은 cout에서 사용된 문자열 상수는 그대로 출력되더라 라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여기죠? 지금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이 이쪽 방향으로 가서 num1에 저장이 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이쪽 방향으로 가서 num2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계산되어 화면에 출력된 값 여기 출력된 값 14 6 40 2가 어디서 계산됐죠? num1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num2 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14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10을 입력했네요. 10을 입력하고 여기서 4를 입력한 거죠? 여기서 봤더니 10하고 4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6은 두 수를 뺀 거 곱셈한 결과 40 나눈 것은 2가 나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에서 변수하고 상수 우리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우리가 실제 다루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변수에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상수값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수에 값이 들어가야 된다.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